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키운 딸아이를 결혼시키고 홀가분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돈 번다고 다른 아이들만큼 신경을 못 써줬는데 기특하게도 아이 혼자 잘 자라줘서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갓 태어난 아이를 드리고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 모두 악마 같은 인간들 탓이라는 게 더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값을 받았고 저는 이제야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썰만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난 것은 대학생 때였어요. 무슨 대단한 스토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한창 나이였던 만큼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는 서로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제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결혼은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는 양가 집안 차이였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안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지역구에서 이성까지 하신 정치인이셨고 어머니는 사업가 하셨습니다. 흔히 말해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집안이었던 거죠. 반면 저희 집은 평범한 수준보다 조금 아래였습니다. 회사원이셨던 아버지는 은퇴 후에 아파트 경비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거든요. 두 분 모두 힘든 삶을 살아내시느라 간신히 빌라 한 채 마련하신 것 말고는 다른 노후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남자친구네 집안이 훨씬 더 나았죠. 연애하는 동안 저는 그 부분을 계속 걱정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 나중에 분명 문제가 될 거라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한 후에 부모님 도움받으면서 살 것도 아닌데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됐지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가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되기도 했네요.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난다고 하던가요. 결혼할 나이가 가까워지자 우려했던 일이 생기고 많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신 거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가혹거리며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몰래 그날 저녁 회사 근처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는데 정말 딱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차림새 자체는 여성 정장이었지만 누가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차림을 한 중년 여성이 창가에 앉아계셨습니다. 굳게 담으니까 찌푸러진 위간을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온 건지 금방 알겠더군요. 저는 자리에 앉기 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너는 어른이 만나자고 하는데 고작 5분 일찍 나오니? 아까부터 기다렸잖아. 죄송합니다. 더 일찍 나오고 싶었는데 회사 퇴근 시간 때문에. 뭐 그런 사과나 받으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니까. 됐다. 일단 뭐라도 좀 시켜라. 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앉아있는 자리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자고 했으니 먼저 시작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싸늘한 표정으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같은 몇 분이 지나고 제 앞에 커피가 놓이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우리 애랑 결혼할 생각이니? 네? 네. 아 참나. 너 진짜 웃긴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얘기 들었지? 그런데도 네 입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니? 어머님. 어머님 집안에 비해서 저희 집안이 많이 기운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사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저는 상철씨를 믿기로 했어요. 너 말 잘한다. 뭐? 상처리를 믿어? 네가 정말 상처리를 믿었으면 진작에 헤어졌어야지. 굳이 긴말할 것도 없다. 언감생심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기나 한다고 생각하니? 넌 볼 것을 넘봐야지. 찡그린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때부터 이미 예상했었지만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대사를 직접 들으니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대꾸해봐야 괜히 화만 더 돋을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머니의 화를 더 키운 것 같더라고요. 너 지금 그거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정말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야? 어? 그런 거냐고? 어머님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 집안에 비해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가 그렇게 말 몇 마디로 단칼을 자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은 아니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철 씨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상상해본 적도 없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둘 다 제게는 못할 말이라 그저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핸드백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서 제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당시 상황이 상황이라 경황이 없어서 처음엔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내려보니 봉투더라고요. 세상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일을 제가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랑 상철이가 오래 만났다는 건 들어서 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너에게나 상철이에게나 결혼은 중요한 일이다. 집안이 키울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 정도 차이면 안 하는 게 너한테도 좋아. 섭섭지 않게 넣었으니 여기까지만 하자. 와 그땐 정말 당황해서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났습니다. 드라마에선 봉투를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던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까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물론 그 돈을 받을 생각은 초도 없었습니다. 액수조차 궁금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 생각이 잘 정의되지 않아서 입을 열지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반응을 보니 잘 알아들은 것 같구나. 그럼 이제 상철이랑 더 만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마. 그러고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시더군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황급히 봉투를 집어서 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너 이거 지금 무슨 의미니?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이 돈을 받으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돈 없는 게 초라하지 돈 있는 게 왜 초라해? 진짜 없는 애들 생각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네가 안 받겠다니 나도 억지로 떠밀지는 않으마. 어쨌든 우리 상철이랑은 더 안 만나는 건 맞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것도 장담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뭐야? 너 지금 장난하니? 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허드숨을 치며 다시 자리에 앉아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때쯤 되자 저도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먹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희 집안이 많이 기운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상철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걸 주저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어머님이 주시는 돈 덥석 받고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상철 씨에 대한 제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결혼한다면 상철 씨와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건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될 일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 제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자 또다시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잡아먹기라도 할 기세로 저를 노려보셨죠. 그렇게 한참이 흐르고 드디어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한 달 주마! 그때까지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게 결정 차라거라!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만난 건 고작 30분 남짓이었는데 카페를 나올 땐 무슨 며칠이 지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황당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죠. 무엇보다 TV에서나 보던 일을 제가 겪게 되고 나니 이건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탐닿지 않게 생각하시리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도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방법이 돈 봉투를 들이미는 것이 될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황당한 일을 겪긴 했지만 제 심리적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화도 좀 났죠. 날 뭘로 보고 돈 봉투를 들이미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곧 사라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결국엔 제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순전히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는 일이었죠. 남자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시부모님 될 사람들이 저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부모님 도움 없이 살겠다고 호언장담하더라도 가족관계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문며 지역 유지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마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를 무척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늘 함께한 사람이고 언제 어디서든 늘 저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마음이 식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진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대낮도록 한복판에 발가벗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만큼 남자친구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를 만나 상의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니 남자친구도 저와 마찬가지 상황이더라고요. 부모님은 선자리를 마련할 테니 당장 헤어지라고 종용하고 마음속으로는 또 저처럼 쉽게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잔을 앞에 놓고서 한숨만 푹푹 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의 만남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와 남자친구는 모처럼 만나 저녁과 함께 술을 한잔하고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껏 단 한 번도 문제가 없더니 하필 그때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임신하게 된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생리가 멈췄길래 별 생각 없이 병원에 갔다가 임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하늘이 준 선물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고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요.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도 충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고 며칠 후 저를 자기 부모님께 인사시키더군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더라고요. 두 분은 뱃속에 아이를 앞세워서 밀어붙이는 남편을 이기지 못했고 그렇게 저는 뜻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이 떨어졌을 때 저는 시부모님이 이제 다 포기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막 사업을 시작하던 남편과 사회 초년생이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지독한 시집살이었죠.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왜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얼른 차릴게요. 너는 월급도 치꼬리만큼 받으면서 회사에 뭐 그렇게 충성을 갖다 받지니? 회사에다 하는 거 밥만큼이라도 시대게 해봐. 아휴 내가 어쩌다 저런 거를 며느리로 들여서는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너 아들인지 딸인지는 언제 알 수 있는 거야? 슬슬 떼들지 않았어?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좀 옛날 분이셔서요. 저도 여러 번 여쭤봤는데 도무지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병원이 다 있어? 당장 병원부터 바꿔! 저 처음부터 봐주신 선생님이시라 이제 와서 바꾸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휴 무슨 말만 하면 죄송 죄송! 좀 죄송할 일을 만들지를 만던가! 너 빗속의 아이 아들 아니기만 해봐! 그 길로 쫓아내버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시모는 제가 자기 손재를 갖고 있을까 봐 절 내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저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뱃속에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이미 산부인과에서 확답을 들은 상태였지요. 그렇다고 덥석 그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로 절 내쫄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질질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한테는 모질게 얘기해도 자기 손녀딸을 직접 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독한 사람들이 고작 그런 일로 마음을 바꿀 리가 없건만 그때는 순진하게도 시간만 끌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 그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너 내가 미리 얘기했지? 긴 말할 것 없다. 당장 심사. 어머님 저 이제 막 아이 낳은 산모예요. 갑자기 어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니 어머님이야? 상철이 다음 주에 선보기로 했다. 괜히 너 있으면 이래저래 시끄러워지니까 이번 주 안에 나가. 네? 선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무슨 선이에요? 뭐? 멀쩡? 너는 기껏 지집이 하나 나아놓고 멀쩡하다는 소리가 나오니? 상철이 이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황당했습니다. 딸 낳고 구박받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집안에서 유일한 재편인 남편을 찾아가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보다 남편의 대답이 더 과감이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 말씀 들었어? 우리 보고 이혼하래. 다음 주에 당신 손자리까지 잡아 놓으셨대. 응. 나도 얘기 들었어. 당신 반응이 왜 그래? 당신은 화도 안 나?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 와서 화내봐야 뭐래. 그러니까 왜 딸을 낳았어? 아들만 낳았으면 이런 문제도 없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애는 뭐 나 혼자 만들었어? 아 몰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너무 완강하셔.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 그럼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미정아 나도 나지만은 너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그래? 맨날 우리 엄마한테 구박이나 들으면서 살 거야? 정말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 괜히 버티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 내가 위자료는 잘 받게 해줄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위자료 넉넉히 중다고 하잖아. 골자 아프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돌아서서 방을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마저 등을 돌려버리니 더 붙잡고 있을 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막막해서 갓 태어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짧은 결혼생활을 허무하게 끝내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위자료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붙들고 소송까지 갈 기력이 없었어요.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같이 아픈 상처를 남긴 탓에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면 잠자는 아이의 천사같은 얼굴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제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홀로 남을 딸아이 때문에라도 저는 강한 엄마 강한 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후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해야 했고 아이를 돌받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낮에는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나가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저 몰래 한숨과 눈물을 지으셨어요. 그걸 모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죠.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전 시대가 전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양육비 때문에라도 몇 번 연락이라도 하더니 1년쯤 지나면서부터는 양육비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끊어버리더군요. 하도 화가 나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언제 도망쳤는지 집까지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말 말 그대로 저와는 연을 끊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집안이라 찾으려면 못 찾을 것도 없었고 전 시모의 사업체도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굳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 만나봐야 대화가 될 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연로해지셔서 언젠가부터는 집안에서 돈을 버는 거는 저밖에 안 남게 되었지요. 그럴수록 저는 더 회사에 목을 멜 수밖에 없었고 딸아이에게는 자연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제가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도 너무나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했지만 제가 알아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이후엔 공부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제가 알아서 대학을 졸업했지요. 로스쿨에 들어갈 때도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에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억지로 붙잡아서 간신히 학비를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얼마 후엔 검사가 되었고 차차 실력을 쌌더니 지방의 검찰청에서 수석 검사까지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딸아이가 서른 살 때였을 거예요.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는지 인사하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보니 강남에서 꽤 이름 있는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무엇하나 해준 것이 없는데 딸아이는 알아서 제 앞가림 다 결혼까지 번듯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마음이었네요. 딸아이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인데도 그쪽 집안에서 저희 딸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한 번쯤 잡음이 나올 법도 한데도 한 번도 그런 일 없이 결혼식까지 모든 것이 일사처리로 진행되더군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딸아이는 너무나 태연했는데 괜히 제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꼭도 새벽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더니 딸아이가 미리 올 필요 없다면서 전 그렇게 긴장되면 하나 먹으라고 집을 나서면서 청심환을 하나 주더군요. 그래서 그걸 받아 먹고는 잠시 기다렸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더니 어느새 미용실 예약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서 미용실에 가서 결혼식 준비를 한 뒤 급하게 예식장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헐라에벌떡 예식장으로 갔더니 아직 예식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한숨 돌리려고 예식장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잠깐 바람이라도 바람이라도 쐬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식장 주차장에 웬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더니 그곳에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 시댁 식구들이었죠. 제가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입만 떡 벌린 채 쳐다봤더니 한복으로 꽃단장을 한 전시모가 두벅두벅 걸어와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예나 지금이나 얼빠진 건 한결같구나. 우리 손녀 결혼식장 앞에서 왜 그렇게 얼빠진 얼굴로 서 있어?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 한복은 또 뭐고요? 아니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소, 손녀? 손녀를 소녀라고 하지.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아들이 아니라고 강제로 이혼시켜놓고 그 후에 30년 동안 찾아오기는커녕 연락 한 번 없던 인간이 난데없이 들이닥쳐서는 손년이 뭐니 하는 꼴을 보니까 이제는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30년 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추셨어요? 손녀요? 저희 딸한테는 할머니 같은 거 없어요.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을 어떻게 할머니라고 하겠어요? 저는 일부러 더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대들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한테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전 시무도 조금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 얘 좀 봐 그래도 30년쯤 지나니까 너 같은 애도 뭔가 달라지기는 하는구나. 뭐 됐다 어차피 너 보러 온 건 아니니까 그렇게 멍하니 서 있지 말고 검사 손녀한테 안내하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한테는 할머니 같은 거 없다고요.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왜 할머니가 없어?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언제 한 번 할머니 노릇 제대로 하신 적 있으세요? 연락은 커녕 양육비 한 번 제대로 보낸 적 없으면서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예요? 지금 이러시는 거 우리 딸이 검사라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 딸이 그쪽 집안이나 엮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꿈 깨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일부러 바락바락 악을 쓰며 그 인간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쫓아내놓고 딸이 검사가 됐다니까 이제 와서 할머니 행세하면서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는 인간들을 절대로 결혼식장에 들여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식장 앞을 막아서자 하나둘씩 들어오던 사람들의 시선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옳다구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 헛던 짓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인간들은 부끄러움 따위는 모르는 철면피였습니다. 전시모와 전남편은 성큼성큼 제게 다가오더니 우악스런 손으로 절 밀쳐내며 식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그들을 막으려고 바지까랑이까지 붙들고 늘어졌지요. 순식간에 예식장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쳤나? 내가 내 손녀 보러 가겠다는데 네가 왜 막아? 30년 동안 나몰라라 해놓고는 이제 와서 생색을 내겠다고? 안돼 절대 못 들어가 상황이 그쯤 되자 식장으로 들어오려던 사람들은 저희를 빙 둘러싸고 무슨 일인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해할 딸아이의 결혼식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인간들만큼은 절대로 들여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그 사람들 붙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딸아이의 말에 덩달아 기세가 오른 전신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봐라 우리 손녀는 저렇게 생각이 바른데 너는 어떻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전 그대로니 이래서 집안이 중요하다니까 전신모는 제 손을 뿌리치고 가식으로 뒤덮인 표정으로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딸아이의 싸늘한 목소리였죠. 맞는 말씀이세요. 집안은 정말 중요하죠. 분명 전신모의 말에 맞장구로 치는 말이었지만 말트는 싸늘하게 그제 없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치조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반응하자 철면피 전신모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서 그 자리에 멈칫거렸죠. 그러자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제가 그동안 온갖 범죄자란 범죄자는 다 만나봤지만 당신들처럼 낯짝 두고 온 사람들은 또 처음이네요. 간이 크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멍청하다고 해야 하나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이봐 당신들이 우리 엄마 그렇게 쫓아낸 걸 뻔히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나 검사 대자마자 당신들부터 팠어 겉으로는 허허거리면서 인자한 척하는 거기 아저씨 당신이 구의원하면서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내 손에 싹 다 있고 구의원 남편이 몰래 알려준 사전정보로 땅 투기한 것도 다 안다고 그리고 사업한답시고 투자금 횡령해서 기집주라고 다닌 당신 아들까지 안 그래도 결혼식 끝나자마자 엄마 선물삼아 죄다 잡아내우려고 했는데 제발로 찾아와줘서 고맙네 딸아이는 예쁜 순백의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과 말투는 지옥의 재판관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송곳처럼 사람의 가슴을 후벼파는 것 같았죠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는 딸아이의 말에 마치 혼주처럼 당당하던 전 시모가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지금 그냥 하는 말이지 응 하늘의 맹세컨대 우린 그런 적 결코 없다 설마 손녀가 할미를 무고하겠다는 거니 무고 같은 소리하네 이봐 아줌마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당신들이 지은 죄는 이미 전부 파악했어 증거도 다 확보했고 얘 얘야 아서라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널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데 네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데 하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 생물학적으로 저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긴 맞지 근데 뭐 저 사람이 언제 아버지 노릇 한 번 한 적 있어?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으면서 뭐? 가족? 가족?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 엄마로 그렇게 내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당신들이 지은 죄는 별개야 죄주의 놈들 잡았다 별주는 게 내일이고 딸아이가 서슬퍼런 눈으로 소리치자 그제야 딸아이가 진심이라는 것을 눈치챈 전시대 식구들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니 꽁무니를 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얼추 상황을 파악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길목을 막았고 그러는 사이 딸아이가 미리 부른 경찰들이 들이닥쳐 전시대 식구들을 세포했죠 죄를 지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와중에도 전시모는 세상 억울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전시모는 내가 누군지 아냐는 뻔한 레퍼토리를 내뱉으며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주때 없는 전남편만 잔뜩 겁을 먹고 웅구린 채 끌려갔죠 그렇게 전시대 식구들이 끌려 나가자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그래서 잠시 앉았더니 딸아이가 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미리 말 안해서 미안해 엄마 다 잡아 드린 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혼식장에 찾아올 줄은 몰랐네 아니다 잘했다 잘했어 여태껏 딸아이가 제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에 관해 부른 적이 없어서 그냥 없는 셈치고 사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 못지않게 딸아이에게도 시댁의 만행이 큰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검사라는 직업도 선택한 것이었고요 어쨌든 전시댁 식구들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소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결혼식은 모두의 축복 속에 무사히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전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자랑하던 그 집안이 사실은 범죄에 위해 세워진 거였더라고요 구의원에 당선된 것부터가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서 된 것이었고 의원이 된 후에는 그 권력을 부동산 투자에 이용해서 재산을 불린 것이었습니다 전남편도 사업을 한답시고 주변 사람들의 돈을 투자 명목으로 끌어다 놓고는 계집질에 빠져 죄에다 탕진하고 있었고요 정치인 남편의 사업가 아내와 아들 겉보기엔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는 집안이었지만 사실은 그저 범죄자 집안일 뿐이었네요 딸아이는 신혼여행까지 미루며 그 집안 사람들의 재판을 진행했고 판결이 떨어진 후에 뒤늦게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출가시키고 지금은 연루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그 일을 통해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썰맘 사연 함께 읽어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